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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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? 어 치는데? 어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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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어어 대박 어어 자 정말 오랜만에 바다다운 바다 멋진 동해바다에서 지게지게 재미지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겄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많이냐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어어 대박 자 오늘의 대상어종은 없어요 없어 그냥 닥치는대로 바닷속에 있는거 다 끄집어내도록 하겄습니다 풀떼기만 빼고 하하하하 와 정말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매일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기다린만큼 보람이 있어야지 될텐데 아 오늘 바다는 장판이에요 아 아이 초장부터 이러면 안되지 기운 빠지지 어? 아 꼼짝도 안하네 내양으로 포인트를 옮겨볼까요? 아이씨 아이씨 승질나네 아 온지 3시간이 다 돼가는데 입질을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오는게 아니었나 아 포인트를 잘못 잡았나 어 저기 티방으로 가볼까 아이씨 이렇게 뭔데 아이씨 뭐 좀 좋아 뭐 좀 좋아 아이씨 아침까지 있어야 된대 아이씨 그래도 7월달인데 밤에 장어새끼 정도는 나와 죽었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낚시를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거슴둥 아 근데 구름이 많이 꼈네 밤에 비오는건 아니겄죠 아이씨 비오면 지읏대는데 아이씨 저 끝보기 캠이 망가졌나봐요 입질도 없었는데 파란불 됐다 빨간불 됐다 아 신호등도 아니고 아 뭔진 모르겠지만 입질이 있어요 있어 에 기대감이 훅근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하하 어 뭐있나 으쌨 오늘의 첫 고기 익기는 개뿔 이라이씨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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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오고 있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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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어 왜 가볍지? 어? 어 입질 엄청 좋았는데? 아 뭐야 아 이 씨브렝 어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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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반드시 이 지랭이 도둑놈을 잡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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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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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? 어 치는데? 어어 뭐지 뭐지 뭐지? 어어어 어 대박 어어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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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돼 아 떨어졌어요 아이씨 아이씨 뭐지? 와 어떤 놈인지 모르겄는데 일단 장어 새끼는 아닌 것 같아요 끌어올리는데 엄청 쳤거든요 아이씨 뭐지? 아이씨 아까워 죽건데 아이씨 아직도 요 밑에 있나 아이씨 어 제발 이번에 떨어지면 안 돼 아 이거 느낌이 애장어 느낌인데 아이씨 애장어라도 어디냐 아이씨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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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도다리 새끼에요 주둥이는 개미 똥구멍만 해갖고 암튼 드디어 한마리 걸었습니다 사이즈는 회 안치고 바로 초장 찍어먹어도 되겠는데요 암튼 애기애기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첫수 강도다리 새끼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왔어요 왔어 입질이 왔습니다 빠샤 빠샤 제발 있나? 없나? 아씨 없는거 같기도 하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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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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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조그만거 같애요 어 뭐야 아이 애장어 맞네 장어가 그래도 있긴 있네요 아이 근데 너무 작은데 가만있어봐 가만있어야지 바늘을 빼지 어 입질 입질 어 입질 입질 어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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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샤 빠샤 으라차차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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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어 어떻게 된거야 왜 가벼워 빠졌나? 아 아 돌아버리겄네 아이 도대체 오늘 몇마리를 털리는거야 생질나 죽겄네 졸려 죽겄네 아 화딱지나 아이씨 아이씨 입질 한탱이도 없이 생으로 날까니까 너무 힘드네 아이 고기 잡으면서 날 쓰면 시간 가는줄 모르는데 아이 저도 이제 늙었나 봅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해먹겄다 아이고 죽겄다 아이 근데 이거 비야 안개야 아 아 이렇게 축축해 아이 뭐 이래 아이 현재 시각 5시 3분 앞으로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딱 피딩타임이죠 요때 못 잡으면 완전 날 새는 겁니다 예 몸은 많이 지쳤지만 남은 힘을 치약처럼 쭉쭉 짜내갖고 큰 놈 한 두 마리 정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말도 안돼 왜 미친거야 공연지네 물고기 다 죽었구만 이게 무슨일이야 빠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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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저게 뭐지 노래미 새끼겠죠 아 아하 겨우겨우 노래미 새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아따 조그마기도 해라 자아 잘 가시게나 와 진짜 너무하네 돌아버리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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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늘 야심차게 부품 꿈을 안고 나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일이야 아하 온몸에 기운이 다 빠져갖고 이제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낚시는 몸 건강 마음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낚시하지 마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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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